자, 위표주가 나와서 반대말이 된다고 보면 되구요. 반면, 심리학자들은, 그러면 또 화일이 있으니까 행동주의자고 심리학자고 반대말이죠. 심리학자들은 뭘 취하는가? 인본주의적 접근법을 취하는 심리학자들은 엠퍼사이즈, 뭘 강조해? 내적인, 긍정적인 요인을 강조하는거야. 어디에 있어서? 동기부여와 인격, 인성에 있어서. 내면을 봐. 환경으로부터의 간 봐. 어떻게 풀까? 어떻게 풀었어? 내면을 풀어야겠죠? 콜로케이션. 이 단어가 투하, 결합한가부터 봐야겠죠? 그럼 투하, 결합한게 뭐? 가능한게 뭐야? 컨트리브트가 있는데, 아까도 얘기했지만, 얘는 문맥상? 답이 안되죠? 투하, 결합할 수 있는거? B번이죠? 정리를 해볼까요?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